일들만 기억하고만 싶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 속에 그대가 날 보던 그대가 유일한 쉴 곳이었던 걸 그댈 향한 나의 맘 혹시 알고 있나요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죠 전하고 싶은 말이 사실 너무나 많은데 조금은 더 간직해 둘래요 누가 보면 염정소설 고르시는 줄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사는 내려놓으십시오 읽으실 순서대로 다 준비해뒀습니다 가만 보면 생각보다 성정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배우기만 하니 저도 뭔가 얼른 의원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마음은 알지만 조선에 들어온 의사 중에 제가 안 읽은 것은 없습니다 가만 보면 회원님도 허풍이 좀 심하시네요 허풍 아닙니다 허풍 아닙니다 허풍 아닙니다 위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